1번 문제를 먼저 보면요. 하나는 결핵균이고요. 하나는 바이러스입니다. 다른 말로 결핵균, 결핵균이 바로 나가 균에 해당되는 세균이 되는 셈이고 여기가 바이러스가 되죠. 그러다 보니 보기 기억에 가는 결핵의 병원체이다. 틀렸고 나는 원생생물이다. 원생생물이 아니라 바로 세균이에요. 결핵의 균, 결핵균. 그 다음에 가와나는 모두 다 단백질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이러스도 핵산과 단백질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가와나 모두 다 단백질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거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뒤쪽으로 넘겨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2번 문제는요. 문제에 무릎 반사가 일어날 때라고 적혀져 있어요. 무릎 반사의 중추는 여러분 이 반사의 중추는 바로 척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추가 척수이니까 결국 뇌의 줄기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말은 틀렸겠죠. 그래서 보기 디귿은 틀렸고. 자, 여기 나와 있는 A는요. 여러분 눈에 보이다시피 신경세포체가 이와 같은 유런의 중간 부위에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감각 뉴런 맞는 말이고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니은 여기다가 별표 들어가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고민을 조금 잠깐이라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B는 결국 운동 뉴런이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심성 뉴런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 말초신경 안에는 말초 안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기능적인 분류, 기능적인 분류라고 얘기했었을 때 몸을 움직이게끔 하는 체성신경계가 있고 몸을 움직이는 것과 상관없는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 안에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문제에서 보니까 B는 골격근과 연결되어 있는 정답은 체성이다가 만든 말이 되겠지. 그래서 자율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보기 니은이 틀렸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는 문제에 천천히 읽어보면 첫 번째 가 과정의 가를 보니까 초파리는 짝짓기 상대로 서로 다른 종류의 먹이를 먹고 자란 개체보다 같은 먹이를 먹고 자란 개체를 선호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과정의 가에서 뭐뭐 때문에 먹이의 종류 때문에 짝짓기에 선호하는 대상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가정의 가에 해당되는 이 부분 자체가 바로 가설 설정과 똑같아서 가설을 설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바로 연역적인 탐구 방법이고 문제에서 잘 읽어보면 자 1이 2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 밑에 결론을 보니까 결국은 같은 먹이를 먹고 자란 개체를 선호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고 얘기했으니 1이 더 높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건 즉 여기 나와 있는 1이 바로 같은 먹이의 종류를 먹었던 그들의 모습 동그라미 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문제 뒤쪽에 그래서 문제 연역적 탐구 방법은 맞는 말이고요. 조작변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와 같이 원인에 해당되는 건 먹이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또 1은 동그라미 ㄴ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먹이를 먹고 자랐던 그래서 동그라미 ㄱ으로 우리 체크해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1번. ㄱ만 맞는 말 1번이 역시 3번의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4번의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문제를 보니까 표는 사람의 구성하는 기관계의 특징을 나타냈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특징을 보니까 소화계도 있고 신경계 그리고 배설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에 보니 오줌을 통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 라고 하는 A는 배설계가 되고 그 다음에 대뇌손에 연수가 속한다. 이게 바로 우리 대표적인 신경계에 속한 여러 기관들의 모습이죠. 그럼 마지막 남아있는 여기는 소화계가 될 거야. 자 그래서 보기에 보면 ㄱ은 배설계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ㄴ 음식물을 분해하여 음식물을 분해하여 영양소를 흡수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 동그라미 ㄱ 소화계의 특징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기 ㄱ도 맞는 말 ㄴ도 맞는 말 마지막에 cn은 소화계에는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소화계에는 b의 조절을 받는 기관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 b의 조절을 받는 기관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신경계의 조절을 받는 기관이 있다. 당연히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평가원에서 가장 유명한 건 가는 교감신경의 조절을 받느냐. 라고 얘기하는 뭐 이런 예시도 있고요. 최근에 있었던 EBS 문제 안에 정말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자 이자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인슐린은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또 이자 이자 역시나 소화계입니다. 그죠? 이런 소화계는 역시나 여기 나와 있는 신경계의 조절을 받는 기관이 있다.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인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것 같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는 그 선이 그의 gon을 주의 그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